안녕하세요 요맘이에요 5학년 둘째가 얼마전에 학교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지를 가져왔는데 저희 아이키가 또래 평균보다도 3cm 정도가 작더라구요 아이키 성장발달을 걱정하다가 맘에 쏙드는 이 아이도 균형성장발달 어린이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유아 발육기나 청소년 성장기의 아이들은 튼튼한 균형발달을 위해서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도 젤리는 특허받은 균형성장발달원료인 한삼덩굴추추분말이 들어있어요 자가품질 성적서와 시험검사 성적이 적합 판정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서 더 믿음이 가더라구요 게다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균형잡힌 비타민 12종을 가득 담아 만들었다니 따로 다른 영양제도 먹이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구요 이 아이도 균형성장발달 어린이진리는 센스있게 키재기자까지 함께 보내주시더라구요 한통에 30개씩 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쉽게 뜯어서 섭취할 수 있었어요 성장발달 어린이진리는 은은하고 살짝 달콤한 망고밭젤리 타입이라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먹더라구요 아이와 함께 키재기자도 벽에 붙이고 키를 재워보았는데 140cm더라구요 이 아이도 젤리 한포 매일매일 꾸준히 먹으면서 키성장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스틱젤리라 섭취도 간편해서 매일 공부하다가도 책보다가도 한포씩 쏙쏙 망고맛이라 맛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먼저 이 아이도 젤리를 찾아서 먹더라구요 2주 동안 이 아이도 젤리를 꾸준히 섭취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이키를 재보았는데 140.7cm로 0.7cm나 컸더라구요 아이도 자기 키가 자란게 너무 신이 나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 아이도 젤리 스스로 찾아서 막 먹더라구요 영상 편집하기 전 마지막으로 25일 동안 이 아이도 젤리 섭취하고 다시 한번 키를 재보았는데 또 0.7cm가 컸더라구요 어찌나 기쁘던지 아마 지금이 우리 둘째 아이 성장 발달 시기인 것 같아요 균형 성장 발달 원료인 한삼동굴 추출물과 성장과 영양에 꼭 필요한 비타민 12종이 가득 담겨있는 이 아이도 젤리가 우리 아이 성장 발달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균형적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꾸준히 먹이려구요 우리 아이들 키 성장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성장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이 아이도 균형 성장 발달 어린이 젤리로 꼭 도움받아 보세요 강추 강추합니다